통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서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직급이 대리가 아닌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 D11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카운트 if라는 함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카운트 if는 카운트 세는 거고요. if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럼 직급에 가서 c3부터 c11 영역에서 심표 조건인데요. 대리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큰 따옴표 묶어서 같지 않다라고 입력하시고 대리라고 입력합니다. 대리가 아니고 라고 조건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그 값을 구하는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n% 입력하시고요. 한글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대리가 아닌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라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모든 감옥이 8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감옥이 세 감옥이고요. 세 감옥에 대해서 모두 80점 이상이라는 조건인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이럴 때 사용한 함수가 카운트, if, 다음에 s가 붙겠죠. 카운트, if, s 함수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첫 번째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한 범위, h3부터 h9 영역의 데이터가 심표, 크거나 같다, 8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심표,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회계에 해당한 i3부터 i9까지 선택하시고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위에 수식 입력주를 이용하겠습니다. 심표, 마찬가지 조건은 크거나 같다, 8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심표, 세 번째 경영 전략 선택하시고 심표, 조건은 큰 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모든 감옥이 80 이상인 학생 수는 첫 번째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두 번째도 해당이 안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해당이 되지 않고 하나, 그 다음 맨 아래쪽에 있는 두 개, 두 건입니다. 라고 2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상여금이 150만원보다 크면서 평균 기본급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데 마찬가지 조건이 하나가 아니니까 S가 붙겠네요. E2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count if S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상여금을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럼 상여금, E25부터 E22 영역 안에서 심표, 조건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150만원 해당한 금액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으시고 심표, 두 번째 평균 기본급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을 범위 정하시고 그 다음 심표, 조건은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넣기 위해서 먼저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입력한 다음에 평균값은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합니다. M% 입력하신 다음 Average 함수 입력하시고 기본급에 해당한 범위 넣어주면 기본급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서 그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넣은 겁니다. 이젠 두 가지 조건 다 작성하셨다면 가로 탔고 우리는 이 구한 값 뒤에다가 문제에 봤더니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M% 기호 이용하셔서요. 큰 따옴표 처리해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그럼 3명이라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문제에서요. 홈런이 40개 이상 여기에서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의 평균을 계산해서 K24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K24셀에다가 넣은 M% 다음에 If란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그럼 홈런이 입력된 I15부터 I23을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줄에 입력할게요. 심표 두 번째 조건을 물어봅니다. 조건은 40개 이상이냐는 조건을 넣기 위해서 큰 따옴표 문 꺼서 크거나 같다 4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고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평균을 구하는데 삼진에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제이고요. 문제에서 생산품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한 값을 내림에서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자리수를 조절하는 함수는 내림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 다운 함수 사용하라고 했고요. 라운드 다운 다음에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숫자는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는 st, d, e, v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함수 입력하고 가로 열고요. 생산품 a, b, c 세 개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 네,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 a, b, c가 아니라 c인데요. 그럼 c만 범위를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범위, 표준 편차에 대한 범위는 생산품 c, d29부터 d40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품 c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 가로 닫고요. 심표 내림에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리수를 1이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 생산품 c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 소수 한 자리까지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점수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의 점수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몇 번째 큰 값이라는 라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j29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l, a, r, g, e 그 다음 점수 전체 다 범위 지정하고 심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구한 값 뒤에다가 점을 붙이래요. m% 기호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신 다음 그 다음 한글로 점이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엔터 눌러주시면 구한 값 뒤에 점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 첫 번째 시트를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산 작업에 들어있는 예제들은 실제 시험에 출제되었던 예제를 가지고 문제의 각각의 통계함수, 수학삼각함수 각각의 예제 시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이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통계 두 번째 예제 시트에서는 첫 번째 결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1위, 2위, 3위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랭크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한번 구해 볼까요? 랭크, R, A, N, K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신표, 본인을 포함해서 다른 데이터의 점수들 중에서 비교하는 대상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0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3이네요. 3등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등부터 10등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1, 2, 3위만 결승, 진출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3셀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수식 앞에 등호 다음에다 클릭하신 다음 IF 가로 열고요. 조금 전에 구한 값 순위가 작거나 같습니까?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결승, 진출이라고 입력하고 신표,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위가 과장인 여사원 성과금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S가 붙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반올림에서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면 1, 10, 100, 1000 동그라미 개수가 4개가 채워지니까 자리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등호 넣으시고요. 라운드 다운 함수부터 반올림 하니까 라운드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그 다음 함수의 이름은 Average If S입니다. 화면에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운드는 자리수를 조절한 함수고요. Average If S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합니다. 첫 번째, 평균을 구할 범위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성과금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L3부터 L11 영역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심표 두 번째는 조건을 찾을 범위를 물어봅니다. 직위에 가서 과정을 찾겠습니다. 라고 J3부터 J11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조건이니까 큰 따오면 묶어서 조건 입력하시고 두 번째, 성별이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성별이 있는 데이터 범위 넣어주시고 심표 그 다음 조건에서 여 라고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 Average If에 대한 평균을 구할 범위 그 다음 조건 찾고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찾고 조건 범위까지 다 넣으셨다면 심표 이제 반올림해서요. 1, 10, 100, 1000까지 4자릿수까지 반올림 할 겁니다. 라고 마이너스 4 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해서 반올림한 값을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 3 예제 8월 출석 현황입니다. 출석부 영역에 동그라미로 출석을 체크했다. 개수가 하나이면 25% 두 개이면 50% 3이면 75% 4면 100% 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개수는 Count A를 통해서 구할 건데요. F16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Count A라는 함수를 한번 입력하신 다음에 범위를 넣어주시면 1주부터 4주까지 넣어주고 엔터 눌러주시면 출석률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한 값을 이제 1, 2, 3, 4에 따른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추주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F16 셀 수식 입력줄 등호 다음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C, H, O, O, S 추주함수 입력하시고요. 추주는 인덱스 넘버 지금 Count A를 통해서 구한 숫자 값을 이용해서 심표 만약에 숫자가 1이라면 저희는 25%라고 표시할 거고요. 숫자가 2라면 75%라고 표시할 거고요. 3이라면 50%라고 표시할 거고요. 3이라면 75% 4라면 100%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1부터 25, 50 그 다음에 75, 100이라고 입력하시는데 심표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셔야 수식에 오류가 없습니다.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3개니까 75% 아래까지 내렸을 때 각각의 숫자에 해당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표입니다. 하프 마라톤 결과이고요. 기록이 빠른 3명은 입상을 그 외에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기록에 있는 값은 시간 형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 번째 작은 값까지 구한 다음에 작은 값보다 해당이 된다면 가장 작은 값 하나 두 번째 작은 값 하나 세 번째 작은 값까지는 입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작은 값을 구해서 그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조건을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커서를 K1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만약에 제 기록이 J16셀에 있는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값을 구하기 위해서 스몰 함수 입력하시고 범위는 기록을 쭉 드래그하셔야 되는데 기록이 잘 드래그가 되지 않습니다. 하시면 밑에서부터 드래그하셔도 돼요. J24부터 J16까지 드래그하시고요. 그리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세 번째 작은 값을 구할 범위의 위치는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심표 이 범위 안에서 세 번째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스몰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록의 값에서 세 번째 작은 값을 구한 다음 그 값이 작거나 J16셀에 있는 값이 그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심표 저희는 입상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수금액을 존재하는 수금건수를 산출하고 값 뒤에다가 건이 표시되도록 엔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C34에 갖다 놓으시고요.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34 갖다 놓으신 다음에 등호 카운트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범위만 넣습니다. 바로 닫으시면 숫자가 3건이 있으니까 3이라고 구해질 거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큰 따옴표 문 꺼서 건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 여섯 번째 1일차부터 3일차까지 기간을 이용해서 방학 중 연수 기간 동안에 총 출석 횟수를 구해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결석한 곳에는 X자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블랭크로 되어 있는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서를 J36 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 카운트 블랭크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M% 연산자 이용해서 횟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카운트 입력하시면 카운트 블랭크 함수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범위는 I28 부터 K34 영역 안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횟자를 붙이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13번 13회 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 통계 함수 여러분 교재 통계 함수 에 대한 종류가 쭉 나와 있고요. 실제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에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습니다. 1 3 3 4